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113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어디에 있으랴 높은 곳에 계시지만 스스로 낮추셔서 하늘과 땅을 두루 살피시고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걸음더미에서 들어 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백성의 귀한 이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조차도 한 집에서 떳떳하게 살게 하시며 많은 아이들을 거느리고 즐거워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수많은 질문들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건강하셨던 저희 아버지께서 두 가지 병이 한 번에 한꺼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우리 가정의 문제가 좀 끝나나 워낙 어릴 때부터 가정 안에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가정의 문제가 끝나나 싶었는데 일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제 안에 많은 질문들이 생겼습니다 왜 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또 일은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뭐 수많은 질문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듯이 이런 질문들의 특징은 우리 안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답을 주시는 분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난 땅으로 향하는 그 광약길에서 수많은 질문들이 생겼어요 이 길로 가는 것이 맞는 건지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건 맞는 건지 하나님이 정말 나 사랑하는 건 맞는 건지 그러나 그 답을 쉽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켰어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였고 그것을 통해서 답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편 113편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이 113편은 6월절 만찬 전에 불렀던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늘 기억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높고 위대한 분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주님은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과 관계하고 싶어도 관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6절 말씀입니다 스스로를 낮추셔서 하늘과 땅을 두루 살피시고 그 높으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피시기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오늘 난 정말 요즘 외로워 나 요즘 너무 고통스러워 나 요즘 연약해 난 너무 가난해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정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사로잡혀서 그들이 신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자신을 낮추셔서 그들을 살펴주셨습니다 추레우키 3장 7절부터 8절 말씀이에요 여하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대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지즘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추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놀라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세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그들이 교만에 빠지고 말았어요 니에미아 9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생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들이 금세 교만에 빠져서 다시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7절 후반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극률이 여기시며 더디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극률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40년 동안 들에서 길을 시대에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극률이 여기시며 더디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돌보셨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돌보셨고 모든 것이 결핍된 그 광야에서 옷과 신이 헤지지 않도록 그들을 살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탔으면 벌써 포기해버렸겠죠 벌써 버려버렸겠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에 관여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교회에 이렇게 모여있지만 다른 사람의 삶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옆에 이렇게 함께 앉아있지만 한 교회에 선한 목적의 한 교우라고 하지만 내 일 외에는 다른 사람의 일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게다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이 낮아져야 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이죠 제가 가끔 주일에 전화를 받으면 욕설부터 굉장히 심하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욕을 아주 걸쭉하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가끔씩 그런 전화를 받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면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다른 사람 집 앞에 주차를 해놓고 교회 예배실에 들어오시고 전화도 안 받고 계신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저에게 욕을 하면서 차를 당장 빼라는 거예요 제가 차를 어떻게 당장 뺄 수 있으며 제가 이분에게 왜 그 욕을 먹고 있어야 되는지 모를 때가 참 많죠 물론 그 성도님이 욕을 먹는 것보다 제가 먹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별로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런 욕을 먹거나 낮아지는 것 우리는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자신을 기꺼이 낮추셨다는 거예요 왜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들을 살피시기 위해서 그분이 기꺼이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우리의 삶을 살피시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는 눈을 떴는데 폐허더미에 놓인 사람도 있고 누구나 한순간에 눈을 떴는데 난민이 되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우리가 눈을 이렇게 떴다는 것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살피고 계신다 이거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제가 한 번은 인도네시아 선교를 갔던 적이 있어요 하루 종일 그 시골 마을에서 선교 활동을 마치고 교회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 캄캄한 시골에서 교회에서 잠을 잔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어요 잠을 자다가 제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밖에 나왔다가 기겁을 했어요 문을 열고 나왔는데 그 예배당 앞에 시멘트 바닥에 건장한 분이 거의 누워 계신 거예요 찝찝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런데 아침이 되어서야 그분이 왜 거기 누워 계신지 알았어요 밤새 우리 팀들을 지켜준 거예요 혹시 이 마을 사람들이 해꼬지는 하지 않을까 타고 온 차에 기름을 빼가지는 않을까 너무 걱정이 돼서 그 성도가 그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밤새도록 누워서 우리 팀들을 지켜준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하나님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키고 계시지 살피고 계시지 그러니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피고 계신다 여러분 이 믿음은 놀라운 믿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피신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구경하고 계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을 보세요 가난한 사람을 특글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걸음더미에서 들어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백성의 귀한 이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여러분 말씀에 나오는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또 구절에 나오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는 당시 사회에 가장 절망적인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들이에요 아무런 소망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사방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저주받았다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으며 여러분 그들에게 무슨 기대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형편에 놓였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늘 자신의 계산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지만 늘 자기의 계산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도망자 신세가 되죠 다 잃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베델 들판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씨름을 하느라 몸은 다 더럽혀졌고 옷은 다 찢겨져 있고 그리고 다리는 부러져 절뚝거리고 있을 때에 이 야곱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대로 가시면 저 끝장납니다 저 좀 붙잡아 주세요 저를 좀 축복해 주세요 그가 사정사정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의 이름을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세요 모든 것이 사라지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이스라엘이라는 놀라운 이름과 함께 그의 인생을 한순간에 뒤바꿔 놓으신 것이죠 요셉도 그렇죠 요셉은 아버지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살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한순간에 구덩이에 던져졌고 노예로 팔려갔고 게다가 감옥에 가는 청과자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 그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에게 무슨 꿈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궁핍한 그 요셉을 이렇게 세워주셔서 한나라의 총리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받은 복이 무엇인지 아세요? 가난해지지 않는 것도 궁핍에 빠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어 받은 복은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감리교 스탠리 존스 성교사님이 80이 되는 나이에 갑자기 이분이 뇌줄종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런데 그의 삶에 전혀 요동함이 없었어요 그분이 책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어느 날 밤 갑자기 뇌줄종으로 쓰러졌을 때에 내 삶을 이루고 있던 밧줄의 여러 가닥들은 힘없이 다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말이 어눌해진 탓에 더 이상 설교를 할 수 없었고 내가 써내려가는 글을 내 눈으로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시력이 약해져 글을 쓸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소중했던 많은 가닥들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한 가닥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나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밧줄 한 가닥이 가장 튼튼한 가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외적인 줄들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라는 줄이 끊어지고 물질이라는 줄이 끊어지고 그렇게 자신이 써있던 건강의 줄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적인 줄들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붙잡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들을 대단히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내 삶에는 모르겠는데요 내 삶에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는 더 많다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주님의 역사는 계속 돼요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한번 소개하셨지만 이창호 장로님이 쓰신 바디바이블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책에서 잠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사람은 하루 8시간을 자야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루 3분의 1, 인생의 3분의 1을 잠을 자며 지낸다는 것이죠 인간은 잠을 자는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 있는 행동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잠을 자는 동안에 해는 뜨고 별은 뜬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역사는 돌아가고 하늘과 땅은 계속해서 움직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보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노력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하고 계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잠들어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눈을 뜨고 있지만 마치 내 인생이 잠들어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내 삶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들이 다 잠들어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잠들어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나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한나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고 있지 않지만 한나를 연상하도록 하는 말씀이 있어요 구절 말씀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조차도 한 집에서 떳떳하게 살게 하시며 많은 아이들을 거느리고 즐거워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비참한 일이었습니다 한나가 바로 그랬어요 그런데 남편 엘가나는 위하는 척 했지만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 한나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3회상 1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글을 여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저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치 하나님이 나를 잊고 있는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통이잖아요 외적으로 당하는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나를 잊고 있지는 않을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나가 그랬어요 한나의 심정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나에게 자녀가 생겨요 한나가 감격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3회상 2장 8절이에요 가난한 자를 진토해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와의 것이라 여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오늘 7절 8절 말씀과 동일하죠 한나가 이처럼 감격한 것은 단순히 아들 하나 얻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다는 기쁨이었고 감격이었습니다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아무에게도 사랑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한 여인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늘 기억하고 계셨고 그 여인을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 연약한 것으로 인하여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없는 것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아도 돼요 가난 때문에 여러분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족하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7월에 저희 교회에서 제자훈련 교제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때 전도사님들 몇 명과 함께 워크샵을 하는데 전도사님 한 분이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목사님은 어떻게 자신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이게 말이 좋아서 이런 질문이지 한마디로 이런 이야기잖아요 보아하니, 목사님은 나이도 어린 것 같고 잘하는 것도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 이 말이잖아요 그 질문을 받고 번쩍 생각난 것이 예수님이 하셨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던 전도사님들이 다 같이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알겠는데요 또 다른 건 없을까요? 딱히 생각나는 게 없었어요 그날 제가 집에 돌아와 영성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을 바라보며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지만 주께서 단임 목사님을 통해 도전할 때마다 그 길밖에 아는 길이 없었기에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걸어갔던 그 삶이 저를 여기에 있게 한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저에겐 아무런 소망도 없었어요 가정을 봐도 제 실력을 봐도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제 이야기를 한참 듣던 우리 성남지방의 한 목사님께서 한참 제 이야기를 한 1시간 정도 들으시고 나서 저에게 한 말씀 하셨어요 그 김 전도사는 집안도 실력도 아무것도 없네 그냥 주님만 붙잡아야겠어 틀릴 말씀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은 지가 지금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늘 기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었어요 저에게는 너무나도 아무런 소망도 없었고 꿈도 없었고 저의 가정의 형편을 봐도 그렇습니다 절망이었고 좌절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저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 주시고 저를 일으켜 세워 주셨고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다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어 보면 다 그럴듯한 얼굴을 하고 있어서 나만 비참해 보이고 나만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절마하고 좌절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차마 말을 안 했을 뿐이지 모두 다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빚에 눌려서 가난에 눌려 있는 분도 있고 오래된 질병으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너무나도 지쳐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정의 문제로 너무나도 지쳐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삶에 아무런 열매가 없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마음이 너무나도 가난해져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똑같아요 다 가난과 궁핍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좌절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 생활하면서 자포자기하는 것이 가장 나빠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고 하나님밖에 남은 것이 없는 그 순간에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희 교회에 최근에 한 여자 성도님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치면서 정신적인 큰 충격이 있으셨어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하고 저에게도 굉장한 폭언들을 쏟아놓는 그분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분이 너무 속상한 나머지 어린 아들이 있는데 이 아이에게 야! 교회다 필요 없다 하나님도 필요 없어 그치? 나만 믿으면 돼 이 엄마만 있으면 돼 그래 안 그래? 소리소리를 쳤어요 오죽 속상했으면 그랬겠나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 아들이 뭐라고 대답할까? 그런데 엄마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 아이가 대답했어요 아니지 엄마 아니지 엄마가 정색하면서 아이에게 다시 물었어요 뭐? 아니야? 너 하나님 필요해? 교회 필요해? 너 교회 다닐 거야? 그러자 이 아이가 응이라고 대답했어요 엄마가 화가 난듯이 이야기했어요 너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교회 다녀야 되는 이유 세 가지만 말해봐 그러면 내가 교회 다닐게 내가 한번 믿어줄게 너 세 가지만 말해봐 여러분 가초등학생이 된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 가초등학생이 된 이 아이가 엄마를 쳐다보며 또박또박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지 하나님이 우리 가족 주셨지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엄마도 울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뒤돌아 서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나도 강한 마음을 주셨어요 저희 아이의 고백대로 내가 이 가정을 일으키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도 교회도 아무런 힘도 되지 않고 나 혼자 세상에 놓여있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이 아이처런만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정말 가난한 자를 일으키시고 연약한 자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었다면 우리도 역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볼 때 연약한 자를 볼 때 우리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걸음더미에서 살고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건져주셔서 일으켜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최근 제 아버지께서 건강검진을 받으시다가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 봐야 될 것 같다고 해서 2주 전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담당 의사로부터 암이 의심되니 수술을 받아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의사분을 만나고 문을 열고 나왔는데 이 몸에 힘이 쭉 풀리는 거예요 제가 암에 걸린 성도들 많이 신방 다녀봤지만 이 아버지 문제는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둘이 그 로비 쇼파에 앉아서 앉아 있는데 아버지도 아마 충격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이라도 좀 드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편의점에 가서 물을 사려고 가고 있는데 뒤에서 목사님 목사님 부르는 소리가 나요 뒤돌아 보니까 제가 전에 담당했던 교구 성도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 오셨냐고 왜냐하면 그분의 삶이 워낙 힘드셨거든요 평생 힘드셨고 정말 고생고생하며 사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목사님 저 얼마 전에 내 출혈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습니다 아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이야기를 한참 나누고 사실 저도 정신이 지금 없는 터라 가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라 그래서 그분을 붙잡고 병원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분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인사를 나누고 뒤돌아 서서 오는데 그때서야 이제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 한 구석에 제 아버지는요 제 아버지는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너무나도 강하게 주셨던 마음이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지 우리 아버지는 그냥 주님께 맡기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과 함께 있어주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지 그래서 그날 제가 저녁에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들도 많고 제 상황도 그럴 상황은 아니었지만 성도님을 위해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순종했습니다 성도도 한 가족이니 아버지가 소중한 것처럼 성도 역시 제게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연약한 자를 살피시고 일으키시는 그 주님을 정말 우리가 믿고 우리 자신은 그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연약한 자 가난한 자 그들을 보살펴주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끌어안아주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찬을 받습니다 성찬은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살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분명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찬을 받기 전에 이 시간에 함께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혹시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져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을 일으키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저를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주저앉아 있지만 저를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이 저를 여전히 살피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저를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저뿐만 아니라 저 역시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일으키고 세우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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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